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월 2일 날 KBS에서 신년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이후에 경제적으로 불평등이 심해졌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86%,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것은 단지 인식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도 그런데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3, 4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월 가구 소득이 상위 20%인 분들의 월 소득은 얼마냐면 1,04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소득 하위 20%의 월 가구 소득은 164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약 6.4배 정도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차이가 전년 동기 대비하고 비교해보면 상위 20%는 3%가 오히려 소득이 증가됐고요. 하위 20%는 소득이 1%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 양극화가 코로나19를 맞이해서 더 심화된 것이다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가구 소득 하위 계층의 경제적 실태는 어떻습니까? 상위 20%의 월 가구 소득은 1,040만 원이었는데요. 월 지출 금액을 보니까 693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수입에서 지출을 뺀 금액을 보면 상위 20%는 월 347만 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위 20%는 월 소득 164만 원의 월 지출이 188만 원이었어요. 소득에서 지출을 뺀 게 월 24만 원 적자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위 20%는 흑자, 하위 20%는 적자를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하위 20%는 재난지원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부 지원금이 또 나가고 있거든요. 지원금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득 격차가 심해진다고 보면 정부의 지원금마저 없었다면 이 격차는 더 심화됐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경제적인 부분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지만 교회 역시 소형교회와 대형교회 이렇게 나누어져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코로나19의 예상들은 한국교회의 변화를 물어봤더니요. 가장 큰 변화가 교회 출석 교인 수가 감소될 것이다 이렇게 응답하는 비율이 52%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변화 끝나도 교인 수가 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것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교인 수가 어느 정도 줄 거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현재 출석 교인이 29명 이하의 아주 소형교회에서는 24% 정도가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교인 수 500명 이상 교회에서는 줄어드는 비율이 한 18% 정도가 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교회의 규모가 클수록 오히려 교인 수 감소율이 좀 떨어지고 있고요. 교인 수가 적은 교회로 갈수록 출석 교인 수 감소 예상비를 높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면 교회에서도 대형교회와 소형교회 간의 현재 격차가 점점 더 심화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와 교회의 양극화 현상을 빚어내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인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사회적인 양극화는 소득의 양극화와 그다음에 업종에서 자영업 중심으로 해서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측면들을 보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적 어려움 겪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먼저 대내적으로 교회 안에서 그런 어려움 겪는 분들이 없는지 좀 살펴보고 그분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강구를 해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현재 어려움 겪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각 교회는 교회가 위치한 지역 사회에서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도 모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자영업자들이 지금 임대료를 못 낸다는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는 소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형교회에서는 교회 임대를 못 내거나 그리고 가뜩이나 또 적은 목회자 사례비를 제때 주지 못하고 있는 이런 교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교회도 돌봐야 되는 것이 현재 한국 교회에 주어진 책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각 개별 교회들은 지출 구조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불효불급한 지출이라든지 전시성 지출을 줄여가지고 생존을 위해서 비용도를 많이 줄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교회들은 같은 교회 내에서 다른 교회들을 어려움을 겪는 소형교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각 교단의 총회나 노예 차원에서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바로 이런 교회끼리 서로 돕는 이런 모습들이 개교회주의를 넘어서 한국교회가 공교회로서의 모습을 찾는 길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힘들 때 도움의 손길을 우리 교회가 내밀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변화를 통계로 살펴봤습니다. 모케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